비주얼이 되게 특이해. 뼈에 붙어있는 건가? 마블링 진짜 상관아니다. 고기 두께 봐요. 맛이 너무 궁금하다, 진짜. 반환이 나오는 고기는. 이야, 고기가 창대하게 구워지고 있어요. 창대하다는 게 맞다. 고기 10kg 먹기입니다. 인당이에요? 얼마나 드시겠어요? 아예 키로 단위로 시키자. 우리 거기다 가볍게 2kg. 사장님, 벌써 5분의 1입니다.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. 절로 찢기는 거 보였죠? 속도가 못 따라가. 다녀와 버리지. 캐심 씨 덕분에 저희가 1일 것 같긴 한데. 저요? 네. 어머, 캐심. 자, 우와. 들어가네요. 최선을 다해 빨리 봐 드릴게요. 할아버 יכול 주작은 alguma 신고